나를 그 사나이 4개 저 개최와 상할 거면 21만 가구 그 중에서 부정 소고기 3천 그리고 영령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두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한수 조치 중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사회복지법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당수령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고요 또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속해서 무관형 원칙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복지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대상을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